자 이번꺼는 지니님 지니님꺼구요 지금 전화연결 자 썽돌이님이예요 썽돌이님 벨 명방전 자 처음엔 잘 붙으니까 자 이번엔 멸망전이 잘 될 것 같아요 역시 잘 붙는구만 두리님 어때요 멸망전이 잘 될 것 같아요 잘 되길 바래야죠 자 터져 터졌어 그래서 두리님은 전화 자주 주셔서 좋네 자 무슨 통화 먹는 것만 보면 둘이 사귀는다 하겠어 매일 전화하고 밤마다 그쵸 하하하하 반응이 없어 뭐야 무쩸한 얘기 반응이 없어 민망하게 자 이런게가 안좋아하는구나 오케 자 붙어라 붙붓붓 또 터졌어 뭐이래 빰빰빰 가르스벨 좋아 자 근데 뭐 확실히 외국인들은 영어를 잘해 자 우리나라 영어를 잘 안 배우는데 잘해 우리나라 영어 말할때 영어 말하면 되게 쪽팔려 하잖아 그쵸 그냥 그런 문화가 있잖아 근데 외국사람이 한국와서 한국말 못하면 귀엽지 쪽팔려 뭐 바보 뭐 이렇게 무시하지 않잖아 그쵸 근데 우리나라 좀 약간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는거 같애 짜자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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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포인트 써주세요 뭐야 왜 이렇게 안붙어 인프라스를 안붙어 이거 망하겠는데 망필인데 망필 자 이거 오카가 못가겠는데 이것봐 이것봐 일뿌라스때 안붙어 자 이럴때 한번 도발합시다 도발합시다 와 진짜 안붙어 연속 세번 터졌어 와 무슨에서 붙은것도 아니고 자 진짜 양심적으로 이런거 붙어야지 아 너무하네 자 두리님 자 왔어 자 왔어 때가 됐어 준비됐죠? 넵 아이유 레디부터 해주세요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붙여봅시다 자 지금이야 아이유 메디 아이유 메디 4 3 2 1 고고고고고고고 자 붙어라 자 붙어서 붙어서 대박 엄청 잘하네 와우 굿잡 원몰타임 한번더 갑니다 원몰타임 주면 됐죠? 네 쟤 자 지금이야 아이유 레디 5 4 4 3 2 1 꾸꾸꾸꾸꾸 으아 으아 붙어서 붙어서 대박 와 대박 와 초대박 자 지금 송구님 오카 붙였어요 자 지지님 축하드립니다 와우 와우 좋았어 어 배에 로카 붙었어요 근데 송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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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둑둑이 무슨 뜻이에요 두리가 본인인인 아니죠 그냥 할게 없어서 가지고 아 그냥 그냥 오케이 자 지금 송둑이 님이 강화 선수야 강화 선수 롤 선생님 얻어 오세요 자 운 죽으면 베일 한번 더 보실 수 있겠어 오카 운 좋으면 자 이게 이게 여기서 힘들다 자 베일은 좀 있다가 자 오늘 오늘 마감인데 자 자 요거까지 그럼 노출 안됐지 자 방금 9000 다 터졌네 못봤네 자 자 지금 21 포인트 써도 된다는 얘기가 왜 없지 자 포인트 이거 중요한 순간인데 자 붙어라 뿃뿃뿃 아 아 어 이거 포인트 썼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아 꼭 이것까지만 해 드릴게요 구탱이 님 자 됐어 좋았어 자 준비됐죠 자 한번 더 갑니다 고마워요 자 페일 사카 갑니다 사카 자 지금이야 아아유 레디 포 스리 투 원 꾸꾸꾸꾸 야잇 터졌네 괜찮아 자 괜찮아요 밑에 아직 고메스가 있으니까 고메스로 계속 갑니다 분위기 타고 뭐야 이거 고메스 계속 터져 내가 보다 저거 베일 저거 아까 오카 부드는거 또 기적이다 기적이야 포인트는 안 돼요? 자 포인트 우리에게 포인트를 줘줘 그럼 더 잘 붙잖아 자 수빈님 어서오시고 느껴주신 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 자 두리는 지금이야 아아유 레디 5 4 3 2 1 꾸꾸꾸꾸꾸 4 야 진짜 4치도 안 붙냐 야 터졌어 터졌어 진짜 4치도 안 붙네 자 괜찮아 게임 끝나지 않았어 자 우리는 백만원 이상은 다 해드려요 그냥 진짜 안 붙네 자 두리님 한 번 더 갑시다 자 이거 붙으면 자 붙으면 자 붙으면 이거 붙으면 4칸 한 번 더 바로 5칸 갑니다 붙으면 자 포인트 쓸게요 자 잘 쓰면 안 되나 자 지금이야 아유 네니 자 좋아서 잘하고 있어요 3 2 1 꾹꾹꾹꾹꾹 자 붙어라 붙 아 아 진짜 화나네 화나 어디 작가가 이렇게 한 번 더 말이 되냐고 아 승질나 승질나 일단 승질배르겠어 자 자 진짜 진짜 너무하게 안 붙어 너무하게 안 붙어 자 그래도 5칸 가볼게요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자 우리에게 니카가 아직 많으니까 자 제 생각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난 포기하지 않는다 뭐야 뭐야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4칸 할 때 포인트 써야돼 지금 너무 안 붙어서 그래서 강아비형 없네 이제 아 진이 포인트 써주세요 포인트 뭐라 그랬어 포인트 써야돼 이제 자 강아비형도 없네 안된데 안된데 아 너무하네 그쵸 자 포인트 얼마나 안다고 그거 자 자 두리형을 믿는데 자 두리형 두리님 네 아 돈이 없네 잠깐만 잠깐만 아냐아냐 갈라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잠깐만요 아 이거 2,000짜리 받아도 되나 저거 너무 큰데 아 이거 아 이렇게 받아도 되나 아 이 쪽 받아도 되나 이거 팔면 되겠다 이거 하나 아냐아냐 그럼 이거 팔게 자 됐어 됐어 자 이거 하나 사주세요 자 이거 하나 사주세요 구메스 그러면 베일 팔면 되겠다 그래 베일 베일 팔자 베일을 팔자 그 생각을 못했네 자 베일을 팔면 되지 자 베일 하한카 5구 이거 사줄 수 있어 베일 자 하한카 이제 우리가 사겠지 하한카 자 감사합니다 베일 자 구상구택님 땡큐 센슨쟁이 자 우리 시청자가 사줬어 우리 시청자가 자 됐어 지금 갑니다 이제 자 이거 붙이고 두번 붙이고 끝냅시다 자 두리님 부탁합니다 지금 들어가세요 고 아 잘하네 진짜 5 4 3 2 1 3 3 제발 아 진짜 안 붙어 으 으 으 으 으 꽤 힘들죠 힘들죠 힘들지 않아요 자 자 갑니다 지금이야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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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줄게 아이 군사한테 해드릴게 해드릴게 아이 그게 재밌어 자 여기까지